그 봉사 많이 해서 제가 했을 때 관계에 따라서 뭐가 더 효율성 있느냐가 달라져 쉽게 말하면 믿음하고 행동이 있어요 봉사는 행동에 속한 거잖아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잖아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 아 그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렇지 이제 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 그렇게 또 봉사가 돼야 돼요? 이제 A하고 B의 관계가 장사하는 상인관계예요 이 A가 B한테 실수해서 한 천만 원 손해를 끼쳤어 그렇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 회복 안 돼 마음으로 뉘우쳐도 회복 안 돼 뭘 줘야 돼?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거래하는 관계에서는 말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 그런데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맨 입으로 다 떼오려고 그래 이 관계라고 그런데 A하고 B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그런데 이 아들 놈이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천만 원 손해를 끼쳤어 그런데 이 자식이 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천만 원 여기 있어요 이자까지 여기 있어요 이제 다 됐죠?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버지 상처 더 받아 이 자식이 나를 장사꾼으로 알아 난 지 앱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돈 아니야 행위가 아니라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냥 이 말이면 딱 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끝난 아버지는 그 돈 갖다 천만 원 갚아주는 것보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돼 천만 원 안 갚아도 돼 봉사 못해도 된다고 상황에 따라서 왜 기독교는 자꾸 믿음을 강조하냐 그랬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요 믿었잖아 믿음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하면 간단해 그래 맞아 넌 내 딸이지 그게 구원이거든 그다음에 봉사하면 좋지 안 하면 야 이 자식아 봉사 좀 해라 반대 교회 다닌다는 게 봉사도 안 하고 반대 그러냐 그럴 수는 있지만 봉사를 하나님이 장사꾼이면 봉사해서 찬당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장사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보드레씨가 하루 이틀 얘기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보드레씨가 보통 아주 정확한 질문들을 하는 거야 툭툭 내뱉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봉사는 중요하지만 봉사했기 때문에 찬당은 못 가 결국 목사님 그거였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봉사에 아무리 빼나를 해도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인을 안 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도 시인 안 하고 봉사했다고 그럼 봉사한 데는 어디 딴 데 가는 데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라를 큰 하나님 somm arrive 아니 bomb 하나님 아무리ink도zym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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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 하나님